쿠키뉴스의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말이 좀 어렵고 길지만 어떤 제도인지 짐작하셨겠죠.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이 140만 명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얼마나 받는지 또 지급 인원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직장을 잃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만큼 많았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서서 살펴봤고요. 종류도 좀 볼까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종류가 나뉘고 있습니까?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건 그 중에서 구직급여를 말하는 건데요. 그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네,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좀 볼까요? 어떤 조건부터 있습니까?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때 퇴사 사유로는 근로조건 하향 혹은 임금 채불 여부, 사업장 도산 및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와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아니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직접 사표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아직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 요건들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각종 임금 문제, 근로조건 하향,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로환경상 도저히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이 되는 건데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그렇고요. 또 사업장 자체의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자건 요건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 악화, 부서 변경으로 회사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경우 또는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대량 인원 감축, 중대재해 위험의 노출, 불법 재화, 용역 운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자발적인 폐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라든지 근로환경, 임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부서 변경으로 회사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이 외에 어떤 경우가 또 예배로 적용되나요? 네,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요건이 인정되는데요. 체력 부족, 질병, 임신, 출산, 만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본인의 잘못으로 해구가 되거나 또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대상자도 좀 볼까요?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자영업자도 가능할까요? 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할 경우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나중에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럼 거기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규칙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사실 자영업자는 소득이 규칙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선정에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25%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도 자영업자가 선택한 보험료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로자에 이어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활동 증명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더 자세한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격확인 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 좀 보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화면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을 하고요. 메인 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 신청난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고요. 또 교육시청을 완료하면 14일 이내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도 알아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얼마 동안의 기간에 이게 얼마의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먼저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에 6만6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 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6만120원입니다. 상한액이 그 전보다 좀 오른 겁니까? 달라진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으로 6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0% 올랐죠. 상한액 인상으로 올해부터는 한 달에 최대 204만6천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 월 최대액인 186만원보다 18만6천원이 늘어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했을 때 최대 204만6천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가 이에 또 해당이 될까요? 우선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가 연령이라든지 받았던 급여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 상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직장이 폐업한다거나 권고사직 혹은 명예퇴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이 140만 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6조 7천억 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2017년보다 11만 8,476명 무려 9.3%가 늘어난 139만 1,767명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최대치라는 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은 실업자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실업자도 2017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07만 3천 명으로 현행 방식으로 통계를 취합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조기 재취업 수당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실업자보다 많은 게 일반적인데요.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 전년보다 1조 4,459억 원 이 17.5%가량 증가한 6조 6,884억 원이었기 때문에 급여액과 증가폭 모두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실업자 상태를 좀 나눠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산업별로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산업에서 특히나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는지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건설업 종사자들 실업급여가 급증했습니다. 2018년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7,073억 원으로 2017년보다 2,600억 원 58.1%가량 늘었는데요. 그건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건설 경기가 나빠진 탓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업자 현황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5,60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가운데 50대는 전년보다 3만 7,068명이 늘어난 33만 9,701명이었고요. 60대는 4만 1,579명 증가한 24만 7,404명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숙련 기술이 덜 필요한 50,60대를 우선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불의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줄었고 실업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을 늘렸는데요. 사실 실업급여 확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일단 재정상 한계도 있고요. 실업급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의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사한 것처럼 속여서 계속 근무한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8개월 단위로 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평사 입건되고 그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환수 조치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고용보험금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생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